5월 넷째 주의 인기가요. 1위 후보 화면 보여주세요. 네, 먼저 사전 점수 엑소K가 앞서고 있는데요. 생방송 짓기까지 합산한 이번 주 1위는? 네, 올라가고 있는데요. 과연 누가 될까요? 네, 엑소K 축하드립니다. 오늘 스페셜 MC로 함께 해주신 강균 씨, 민우 씨 어떠셨어요? 오늘 첫 생방이었는데 이렇게 MC 세 분이랑 같이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재밌고 영광이었습니다. 네, 저희도요. 네, 좋은 추억 잘 담아가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잠시 후 방송되는 룸메이트도 많은 시청 바라며 여기서 저희는 인사드리겠습니다. 생방송 SBS 인기가요. 다음 주에 만나요. 엑소K 축하해요. 엑소K 축하해요.